아 이제 시작을 해봐야죠 지금 추천받아서 왔어요 그랬는데 숫자랑 너무 안 친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네요 숫자하고는 안 친하다 아 별의 요정님이 합격했는데 오셨네요 우리 유튜브에 별의 요정님은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인데 공부도 열심히 진짜 잘하시고 또 우리 라이브 할 때마다 오셔가지고 라이브에서 질문 오고 그러면 저보다 먼저 댓글을 달아가지고 다른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신 분이거든요 별의 요정님이 더게 33회 합격한 별의 요정님인데 저도 알아요 별의 요정님은 제가 직접 저를 한번 합격하기 전에 합격감 발표 나기 전에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너무 임강으로만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합격하셨어요 33회 때 33회 때 합격을 해가지고 직접 제가 학원에 있는데 학원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오기가 너무 좀 그런다고 본인 또 친구를 또 대동해서 왔어요 그 친구는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하고 둘이 와가지고 한 오후에 한 3시간인가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재밌게 보냈었는데 아시는 분도 있네요 별의 요정 아시는 분도 또 여기 계시네요 그래서 간간히 오셔가지고 다른 34회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냥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그러시면 좋겠네요 14번 문제로 가보죠 14번 문제는 시효, 징수권의 시효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효 시효라는 것은 시간의 효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징수권이라는 이야기는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냈을 때 내가 받았던 우리 집에 도착했던 그 고지서를 가지고 정부가 몇 년 동안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시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효에서 교부 청구 교부 청구라는 것은 돈 줘 나도 돈 주라고 하고 교부 청구하면 그 시효는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된다는 이야기는 가다가 쭉 내가 가고 있어 돈 받으러 가고 있다가 갑자기 교부 청구 이게 나오면 중단 사유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단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이걸 중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부 청구는 중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납세 고지의 중단은 납세 고지도 중단이거든요 납세 고지가 중단했으니까 중단하면 멈췄다 연속으로 가라는 이야기인가 처음부터 가라는 이야기인가 중단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 새로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단이에요 다 말했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징수유예 기간 기간이 있죠? 기간은 이 기간 동안에는 정지가 돼요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은 정지가 돼요 그럼 제가 가볼게요 여기서 출발하고 있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정지 그러면 정지 그러면 처음으로 가야 된가 그 자리 멈춰야 된가? 멈춰야죠 정지가 됐으면 정지 후에 나머지 기간을 계속 가는 것을 이걸 정지라고 그래요 그럼 가다가 정지했다 멈췄다가 나머지 시간 연속으로 그냥 가면 돼요 정지가 풀리면 나머지를 연속으로 가는 걸 정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예 기간 중에도 진행한다 그래야 된가? 멈춰야 된다 그래야 된가? 그렇죠 진행하면 안 되죠 멈춰야죠 틀렸죠 디귿은 그러면 문제에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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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답은 2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디귿만 싹 없어버리니까 답이 딱 나왔네 그래서 14번은 정답이 2번인데 정답률은 41%예요 41%라는 이야기는 많은 분이 틀렸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디귿이라는 걸 이걸 풀 줄 아죠 그래서 기간이 정지고 정지할 때는 멈춘다 멈췄다가 나머지를 간다 진행하면 정지했는데 앞에 정지신호 있는데 그냥 가버리면 안 돼요 정지신호 있으면 멈추셔야 돼요 그럼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저녁에 야간 경비를 쓴다고 예를 들어봐요 야간 경비를 쓴 저쪽에서 누가 사람이 와 그럼 제가 앞에서 정지 그런데 나요 나하고 멈추고 계속 진행 나한테 오면 가만히 놔두고 쏴버려야 된가? 진행하고 있으면 그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정지 그러면 진행해야 돼요 멈춰야 된가? 멈춰야죠 이제 아시겠죠 정지했다 진행하면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자 닐번번더 또 보니까 또 기간 그랬네요 기간요 기간 이 기간 기간자가 나오면 기간자가 나오면 무조건 진행해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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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진행되지 아니한다 멈췄네 멈췄으니까 정지했네 자 이거 맞았네 그러면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기역 니은 니을 그 답은 2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실제 작년에 공무원 학생들 시험에서 출제했던 실제 시험 문제예요 실제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수준이 그렇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험도 이런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돼요 그럼 이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중단하고 정지가 있는데 어떤 건 중단이고 어떤 건 정지인가 이제 연습을 해봐요 끝에가 정지 그러면 정지 그러면 뒤에가 무슨 글자가 있으면 정지한다 우와 좋네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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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건 다 정지 기간 안 들어간 건 전부 중단 기간자가 안 들어간 건 중단 기간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정지 그러면 뒤에가 기간이 들어갔으니까 그 기간 동안 움직여라 멈춰라 멈춰라 그런데 기간자가 안 들어갔으면 납세 고지 새로운 고지서를 받으면 멈췄다 가라 새로 시작해라 새로 시작해라 그러면 새 고지서 받으면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새롭게 고지서를 옛날 고지서가 있는데 이번에 오늘 새 고지서가 우리 집에 또 날라왔다 그럼 옛날 고지서가 무효가 되고 이번에 날라온 고지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끝 중단하고 정지는 이 정도 구분해 주시면 돼요 15번 가보죠 15번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15번은 정답률 오 이건 83%네 오 이건 상당히 높네요 징수 징수 그러면 징수 그러면 뭘 징수를 하는 거야 징수 징수 자 제가 손으로 강의할 때 손으로 알려줬어요 자 징수 자 뭐 한다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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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들인다 자 갈키로 걷어버린다 그게 징수예요 왜냐 징수라는 것은 징수 수 손 손 손으로 진다 그리고 손을 걷어간다 이 말이에요 걷어간다 그래서 징수는 걷어들인다 자 특별징수 특별징수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는 무슨 글자만 보고 푼다 특별징수가 나오면 뒤에 무슨 글자만 보고 푼다 아 이걸 모르시네 편의상 특별징수는 중간에 은행이라고 했잖아요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줄 때 은행이 먼저 세금을 띄워버리니까 세금 받기 편하다 불편하다 편하다 그래서 편의상 이것만 보면 돼요 특별징수 편의상 끝 다른 질문 볼 필요가 없어요 특별징수는 편의상 그 다음에 징수금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자 그러면 이제 징수금은 뭐가 있냐면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상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다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그래 그러면 정부가 나한테 가져갈 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하다 보면 책상에 앉아있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가 나오나요? 체지방 자 그러면 정부가 정부가 가져가면 너 내 이거라도 가져가라 뭐 가져가라? 지방이 아니라 뭐? 체지방이나 가져가라 오 순서 틀렸네 체납처분비가 1번 지방세 2번 가상금 3번 순서가 틀렸어요 체납처분비 가상금 지방세 순위 아니라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상금 순서예요 그래서 체지방이나 가져가라 이러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 별일 형님은 합격했는데도 벌써 기억이 나네요 별일 형님은 특별징수 나오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거 없이 편의상 끝 이렇게 공부를 하면 진짜 쉽게 할 수도 있고 합격을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보통징수 보통징수 그러면 보통징수는 누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거고 세무공모 그럼 보통징수는 세무공모만 나오면 돼요 보통징수는 세무공모 왜? 세무공모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나한테 보내니까 세무공모 그다음에 체납자 체납자라는 사람은 세금 낸 사람이다 안 낸 사람이다 안 낸 사람 그럼 세금 납부를 하지 않냐는 자 맞았네 그럼 틀린 건 답은 3번 됐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야 별일 형님은 지금도 기억나는 마법 그랬네요 지금도 기억난다네요 그런데 너무 많이 기억하면 기억을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안 좋아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괜히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시험 끝났으니까 풀 털어버리고 기억 안 나면 그냥 거기에 몇 번 흔들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떨어질 거예요 아마 이제 16번 법정기일로 가보죠 법정기일은 16번은 정답률이 59% 나왔어요 59%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법정기일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법정기일은 어떤 재산을 강제로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 중에서 세금분배의 기준이 되는 날 이 날을 법정기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재산을 강제로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 중에서 그중에서 세금의 우선을 정하는 세금 세금 분배의 기준이 되는 그러면 세금이 언제부터 먼저 가져갈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세금이 언제부터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이거를 법정기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고납부 세목들은 신고납부 세목들은 신고한 날 이 날이 법정기일이 돼요 보통징수는 보통징수 세목은 정부에서 결정하... 정부가 결정을 하지만 보통징수는 그 고지서를 그 사람에게 발송할 때가 법정기일이 돼요 고지서 발송일이 되는 거예요 내 집에 고지서가 도착한 날이 아니고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발송한 날을 법정기일이라고 해요 그럼 볼게요 신고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그러니까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에요 정부가 결정, 경정하는 보통징수 세목은 고지서가 도달한 날이 아니라 고지서를 정부가 발송한 날입니다 이번이 답이에요 이거는 고지서를 정부가 보내면 보낸 그날이 정부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신고는 했어요 신고는 하고 돈을 안 내버렸네 신고는 하고 돈을 안 냈으면 둘 중에 신고일이 맞겠는가요? 고지서 발송일이 맞겠는가? 신고는 하고 그랬으니까 신고일이에요 어떻게든지 정부는 매각된 대금 중에서 먼저 챙겨가려고 하겠는가요? 나중에 챙겨가려고 하겠는가요? 그렇죠 먼저죠 그러니까 신고는 해놓고 돈 안 냈다고 해서 정부가 나중에 고지서 보낸 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신고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고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고납부 세목들은 무조건 신고한 날 무조건 신고한 날 정부가 결정해서 정부가 결정해서 그러면 정부가 결정해서 그러면 고지서를 발송한 날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여기가 약간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지금 읽지 마세요 3, 4, 5번은 지금 읽으시면 안 돼요 3, 4, 5번은 법정기일 공부하실 때 우리 시험에도 이거는 정답으로 안 나오는 것들이니까 안 읽으셔도 돼 이건 안 읽으셔도 되니까 3, 4, 5번은 놔두시고 1번하고 2번만 계속 분석을 하세요 1번, 2번만 그래서 1번은 신고세금은 신고일 보통인수세금은 고지서를 발송한 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17번 문제로 가보죠 17번은 정답률이 38%가 나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이건 뭘 잘 이해를 안 했느냐 하면 이거를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라는 것은 설정일자 먼저 설정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설정한 날하고 상관없이 세금이 우선하는 것을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부가 먼저 잡아도 누군가 은행에서 먼저 잡았더라도 은행에서 먼저 잡았더라도 잡은 쪽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 세금이 먼저 가져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금들은 어떤 세금이 있냐면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보통 징수 세금들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통 징수 세금이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내가 알아서 신고하는 세금인가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금인가 보내주는 거죠 정부가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보낼 때는 날짜하고 상관없이 마음대로 보내버린 거예요 날짜가 지정돼서 고지서를 보내는 거야 그렇죠 날짜가 딱 지정돼서 고지서가 나오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먼저 잡았더라도 정부는 먼저 고지서를 보낸다 그 날이 되어야만 보낸다 그렇죠 그 날이 되어야만 보내기 때문에 이런 세금들은 정부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보호를 해주는 세금들이 바로 이 세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보통 인수 세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날짜가 지정돼서 고지서가 나오는 세금들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그러면 지정돼서 나오는가 내가 알아서 신고하는가 이제 그걸 찾아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지정돼서 나오는가요 내가 신고하는가요? 내가 신고하죠 탈락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내가 신고를 하는가 지정돼서 날라오는가요? 재산세 내가 신고해요? 자동차세 내가 신고해요? 아니죠 정부가 지정돼서 날라오죠 이렇게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기록해서 날라와요 그러면 이것도 취득세 따라다니는 지방교육세는 뭐 할 때? 취득세 할 때 그러면 X 등록면허세도 X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정부가 보낼 때 같이 보내 자동차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 보낼 때 같이 보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계산해서 보내는가 내가 신고하는가 정부가 정부가 계산해서 보내죠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정부가 계산해서 보낸다 내가 신고한다 내가 신고한다 이제 조심할게요 상속징역세예요 상속세와 징역세는 내가 신고해도 최종 결정권이 정부에게 있어요 문제는 다 풀었는데 혹시 답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애기 보느라고 늦게 들어왔네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 저녁 한 8시쯤에 오늘 시험 보셨던 분 성적까지 공개해가지고 문제하고 문제하고 정답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해설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다시 제 개인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열어드릴 거예요 열어드릴 테니까 문제도 다운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거기서 수업도 다 들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로 들으실 분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이거는 그럼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나왔으면 다시 이제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채권에 담보된 채권에 우선화해요 그러면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도 은행이 잡고 있어도 세금이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정부가 보호를 받아야 될 세금들 이야기해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날짜가 지정돼서 나오는가 마음대로 나와버린가 그럼 보호해 줘야죠 취득세는 지정돼서 나오는가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가 아무 때나 취득할 때 하니까 아무 때나 등록면허세 아무 때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정부가 지정해서 보내주는가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고해야죠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슨 세 나올 때 같이 나오고 재산세 저 됐죠 그럼 동그라미 친 게 몇 개다 동그라미 친 거 두 개 이거는 재산세에 따라서 나오니까 이것도 재산세 나올 때 재산세 고지세에 붙어 있으니까 재산세에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보호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한 번 그렇죠 재산세 고지세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보호를 받으니까 지역자원시설세도 이것도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 번 이제는 한번 눈에 보일 거예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재산세 자동차세 받는다 지역자원시설세 이제 알았죠 받는다 왜 누구 받으니까 재산세 받으니까 아 이제 알으셨어 그럼 이제 시험 보면 이제 맞출 수 있어요 취득세 보호를 못 받죠 등록면허세 안 되죠 재산세 자동차세 받죠 종합부동산세 보호받죠 소득세 안 되죠 상속증여세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죠 이거는 된다고 했잖아요 상속증여세는 예외적으로 내가 신고하지만 최종 결정권이 정부에 있으니까 상속증여세만 조심하면 돼요 상속증여세는 원칙은 내가 신고를 하는데 그걸 신고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 결정을 정부가 하게 돼 있어요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정부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권이니까 이 상속증여세도 보호를 해줘야 될 세금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도 이제 17번 문제도 이제는 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아마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18번 문제로 가보죠 18번 문제는 정답률이 38%가 나왔어요 자 드디어 드디어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세 문제가 뒤에 숨어져 있었네요 서류의 송달 우리 안 배웠잖아요 서류의 송달은 안 배웠잖아요 서류의 송달은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당연히 안 배웠죠 그런데 33회 시험에 나왔잖아요 시험에 나와요 서류의 송달은 연대 연대라는 말은 앞에서 용어에서 연대라는 것은 나 혼자 그런가요? 같이 그런가요? 같이 연대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보낼 때 그러면 이 안에 모두가 연대 책임이다 그럼 제가 이제 세무 공무원이에요 세무 공무원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연대 책임이며 제가 이 중에 대표자한테만 세금 내세요 그러겠는가요? 모두에게 각각 고지서를 주겠는가요? 모두에게 한 사람 아니에요? 모두 모두에게 똑같은 고지서를 송달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 33회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누가 상속을 해가 아니라 상속인이 다섯 명이다 상속 받으신 분들이 다섯 분이에요 다섯 분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그 다섯 분에게 고지서를 똑같은 고지서를 보내겠는가요? 그중에 한 사람에게만 고지서를 보내겠는가요? 똑같이 1억씩 세금이 나오면 모두에게 1억짜리 고지서가 날아와 그럼 모두 1억씩을 내야 되는가요? 그중에 하나만 내버리면 된가요? 하나만 모두 내면 5억이잖아요 원래 1억밖에 아닌데 1억짜리 고지서를 모두에게 줘가지고 모두가 1억씩 내버리면 정부가 5억을 받아가 버린 거예요 1억만 받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은 고지서가 나가도 그 모두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1억짜리를 내버리면 나머지 네 사람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이니까 고지서는 예를 들어서 갑 을 병에게 이렇게 고지서가 이렇게 똑같은 고지서가 나가고 이 사람이 납부를 했어 그러면 을 병은 또 낸다는 이야기인가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안 내도 돼 그래서 연대 책임이었을 때는 일단은 먼저 내고 보는 거 안 내고 버티고 봐야 된가 그렇죠 이제 알았죠 안 내고 버티고 보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내면 나는 몰라 그러면 돼 형제들 중에 혹시 연대 책임이면 무조건 내가 낸다고 해야 된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게 유도를 해야 된가요 그렇죠 우리가 석법을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을 내게 유도하고 냈으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무슨 말을 하면 안 돼 내 집은 너한테 줄게 이게 아니라 네가 냈으니까 끝이 이제 왜 나한테 달라가냐고 그래야 돼 이렇게 억지 써야 돼 이제 너무 그러면 안 돼요 너무 화면이 잘려 나오는데요 그랬어요 아니요 아니요 안 잘려요 여기서만 있어요 제가 잘릴 리가 없죠 제가 절대 밖으로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나갔다가 다시 돌아보세요 화면 상태가 좀 잘리면 지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된다래요 근데 나갔다가 안 돌아버리면 안 되고 나갔다가 다시 오셔야 돼요 나갔다가 다시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연대 책임에서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때는 연대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똑같은 고지서를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보낸다 모두에게 보낸다 모두에게 보내는데 세금은 모두 낸다 한 사람만 내면 된다 이제 알았죠 이제 이렇게 알았으니까 혹시나 너 나중에 집에서 가족들이 연대 책임이 있으면 무조건 나는 무조건 내가 예를 들어 막내다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낸다고 억지 쓴다 장남이 낸다 이런 건 장남이 내는 거라고 장남이 내고 나서 동생들한테 너 돈 내놔 너 돈 내놔 그러면 내가 왜 주냐고 내가 왜 아니 내가 냈지 않냐 내가 냈으니까 니들이 줘야지 낸 사람만 냈지 뭘 달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계속 달라고 하면 저는 안 받아버리면 돼 형제간에 그냥 으 끊고 살아버리면 돼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줄 것 그런데 연대책 이건 33회 시험 문제라 34회 때는 이제 안 나와요 요 지문은 요 지문은 안 나와요 여기에 동그라미 2번이 이 동그라미 2번 요 지문이 이번에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했던 시험 지문이에요 이게 정답 지문이에요 요 지문이 여기 정답이었어요 기한을 정해서 고지서가 도착했어 예를 들어서 오늘 도착해 볼게요 오늘이 12월 24일 날 고지서가 도착했어 그런데 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시간이 지금 고지서가 도착하고 도착하고 납부기한까지 지금 며칠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가요? 일주일 7일밖에 안 남았죠? 7일? 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그럼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도착해서 지금 10일이 10일이 지금 남았는가요? 안 남았는가요? 안 남았죠? 안 남았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간다 이게 뭐지? 그러면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거예요 납부기한이 이제 연장이 되는데 이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고지서를 원래는 고지서를 납부개시 며칠 전에는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5일 5일 전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금을 내라 그러면 여기서 5일 전에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너무 늦게 고지서를 보내서 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족하니까 도착한 날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14일을 연장해 줘요 14일을 연장해 주는데 여기 날짜가 이 텀이 이 텀이 며칠이 차이가 며칠 텀이 생기면 14일을 연장할 거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7일이에요 이게 7일이에요 이게 지방세니까 7일이에요 지방세니까 만약에 이게 국세였더라면 여기 문제가 지방세 기본법이 아니라 국세 기본법이었더라면 이 7일이 아니라 14일이 맞아요 이렇게 문제를 내버린 사람이 어딨냐고 지방세 기본법이니까 지방세에서는 고지서가 세금 마감날 마감 7일 전에만 고지서가 도착하면 그럼 7일이 아직 오늘은 7일 남았는가 안 남았는가요? 남았죠 7일 남았으니까 연장되는가 안 되는가요? 안 돼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26일 날 도착했다 그러면 7일 남았다 7일이 안 남았다 7일이 안 남았으니까 도착한 날로부터 며칠의 시간을 더 줘야 된다 14일을 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이라는 시간이 아직 안 남았을 때는 14일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주겠다는 얘기 우리 잘못이니까 우리가 고지서를 너무 늦게 보냈으니까 우리 책임이다 정부 우리 책임이니까 납세자에게 불편을 안 드리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게 2번인데 여기가 10일이 아니라 여기가 7일이었어요 이게 2번 33회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이걸 시험반사 이걸 맞췄으면 시험장에서요 이 문제가 몇 번으로 나왔냐면 1번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 아주 잡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시험 문제 1번 내버리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 3번은 납세 관리인이 있으면 납세 관리인이 있으면 고지서를 보낼 때는 그 사람 대신에 세금을 관리한 사람이 있으니까 관리한 사람에게 보내면 돼요 납세 관리인이 있으면 그 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에다가 고지서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 사람 주소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관리인의 주소지로 보내주시면 돼요 교부송달이라는 것은 직접 다니면서 나눠주는 거 고지서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고지서 받으세요 하고 나눠주는 것을 이걸 교부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을 자리를 만나지 못했어요 집에 갔더니 그 사람이 집에 없네 그 사람이 집에 없으면 그의 사용이 사용에는 종업원이에요 종업원이 있으면 종업원한테는 줄 수 있는가 없는가요? 있어요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제가 종업원을 어떻게 보는가를 잘 보세요 제가 종업원을 보는 걸 어떻게 보는가 보세요 종업원이 집에 혹시 사장님 계세요? 그랬어요 사장님이 우리 황재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요 황사장님 계세요? 그랬더니 안 계신데요? 그랬어요 그럼 누군데요? 그랬대요 저는 이 회사의 종업원인데요 그래요? 그럼 제 눈을 잘 보세요 종업원인데요? 지금 뭐하고 있는가요? 위아래로 스캔하고 있죠 위아래로 스캔한다는 이야기는 이 친구가 이 고지서를 받았을 때 제대로 고지서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겠냐고 사리 판별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해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해야지 아니 이 고지서를 받으면 이 고지서를 가지고 그냥 딱 지치기하고 비행기 날리고 날려버릴 것 같다 그럼 절대 주면 안 돼 절대 사리 판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절대 고지서 주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종업원에는 줄 수는 있는데 그 종업원이 무엇 할 수 있는 종업원에게는 줘라 그렇죠 사리 판별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줘도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서류의 송달 이거는 알겠죠 서류의 송달을 받아가 이 사람이 주소나 영업소가 불본 어디서 산지 모르겠어 어디서 산지 모르니까 그 사람의 서류를 게시판에다 붙여 게시판에다 붙이는 걸 공시 송달이라고 해요 게시판에 붙이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그 사람이 안 봐도 본 걸로 본다 14일 그래서 여기는 14일 14일이 지나면 그 사람에게 도달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게 33의 기출 문제예요 우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난이도 아주 대박이에요 어마어마한 시험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시험이 33의 시험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가 문제가 18번 문제였는데 정답률이 38%가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19번 문제로 가보죠 19번 문제도 이 문제도 33의 기출 문제예요 33의 세법 2번 문제예요 이게 세법 2번 문제인데 이 문제 1번 2번 이렇게 어렵게 내버리니까 세법에서 멘붕이 와버렸던 거예요 이 문제 두 개를 내놓고 뒤로 가서 계산 문제를 또 연속으로 두 개를 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법에서 머리를 흔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틀린 줄 알고 10일이 아닌 거였네 그렇죠 14일이 틀린 게 아니라 14일간 연장해 주는 건 맞는데 내가 고지서 도착한 날로부터 돈 낼 때까지 시간이 7일이 남지 않았으면 14일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10일이 남지 않았으면 14일이 아니라 7일이 남지 않았으면 14일을 연장해 준 거였어요 앞에 문제에서는 이제 19번 19번은 이신청 불복을 하는 거 소송 제기하는 거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을 먼저 잡아드릴게요 불복 청구인은 불만 있는 사람 고지서를 받고 아니 왜 내가 왜 고지서 이만큼 내가 세금 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아니 내가 왜 잘 가고 있는데 왜 뒤에서 뒤통수 때리냐고 나 왜 때리냐고요 내가 왜 맞을 줄 알아요 맞을 줄 알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나를 때리냐고 왜 나 때리냐고 불복을 제기한 거예요 제기하려면 이 신청은 때린 사람에게 고지서를 보낸 사람에게 너 왜 때렸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 잘못 없는데 왜 때리냐고 이 제기하는 거예요 이 제기는 90일 안에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 제기는 90일 안에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 대를 누구를 때렸어 뒤통수 하나 딱 때렸어 그러면 나를 돌아보면서 왜 때려 그러면 제가 뭐야 내가 때린 적이 없는데 나 때렸다고 하는 거야 안 때렸다고 우겨버린 거야 그렇죠 안 때렸다고 우기는 거죠 내가 뭘 때렸냐고 나 안 때렸다고 그러면 분명히 네가 때렸는데 네가 때렸는데 왜 안 때렸다고 하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네가 나 때렸잖아 그래 나 안 때렸다고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부모한테 가 저 부모한테 가 이게 부모예요 심판천국 그럼 부모한테 갈 때 그 사람한테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사람한테 말이 안 통하니까 다시 부모한테 직접 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90일 안에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면 그 부모에게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예를 들어서 김포시청에다가 이 제기를 해야 되는데 김포시청은 말을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디 김포시청에 윗사람은 누군가요? 그렇죠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한테 가서 당신 아들이여 나 당신 딸이 나 때렸다고 그러면 도지사가 그래 우리 애는 너 때릴 놈이요 그런가요? 우리 애는 절대 안 때려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 애는 절대 안 때려요 그래 진짜 때렸다고요 아 우리 애는 안 때린다고 그럼 법원에까지 갈까요? 그럼 법원에 가는 거예요 이제 법원으로 오는 거예요 법원으로 가는데 여기도 90일 무조건 90일 열받으면 며칠 안에? 90일 안에 우리는 이제 기억했죠 열받으면 며칠 안에 불만을 제기한다 90일 90일 넘어버리면 불만 제기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죠 이제 열받으면 고지서는 열받으면 무조건 90일 안에만 불복을 제기해라 90일이 지나버리면 불복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끝 자 보죠 이 신청은 처분이 있는 것은 안날로부터 며칠 안에? 자 해결됐죠 간단하잖아요 알면 진짜 쉬워요 자 두 번째 이 신청을 거친 후에 내가 그 사람한테 너 왜 때려 그러면 나 안 때렸다고 그러면 열받으니까 그 부모한테 다시 며칠 안에 90일 안에 됐죠 됐죠 두 개 해결했죠 이제 모두 90일이에요 자 90일까지 해결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이 신청의 결정 기간 내에 결정 통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신청을 하면 자 내가 이 사람한테 너 왜 나 때렸어 내가 세금을 이거 내야 되냐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김포시청에다 나 불만 있어 그러면 김포시청에 아무 말 않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된가 답변을 해 줘야 된가 그렇죠 이제 답변 자 답변해요 답변 그러면 네가 나한테 며칠 안에 이 제기를 했으니까 90일 안에 이 제기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답변을 너도 기다려 내가 다 찾아보고 나도 찾아보고 내가 잘못했는가 안 했는가 말해줄게 해 며칠 안에 그래요 90일 아시네 이제 90일 됐어 이제 그런데 90일이 되더라도 이 신청을 했는데 내가 불만이 있다고 나 이거 열받는다고 나 이거 열받아 하고 불만을 제기했어 그런데 김포시청이 90일이 되도록 암소리 안고 가만히 있네 90일이 됐는데도 암소리 안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이제 아이고 이제 어쩔 수 없네 그러고 이제 포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더 열받아버린가 잘하시네요 집에서 많이 당해보셨네요 집에서 아니 분명히 아니 옆에서 뭐라고 막 해 뭐라고 하는데 데리고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기분이 더 열받아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뭐라고 말을 해보라고 왜 말 안 하냐고 말해보라고 그래서 말하라고 그런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네 알았어 넌 말하기 싫다고 알았어 네 잘못을 신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신 확인은 싫지 알았어 그럼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한테 물어볼게 자 그러면 90일이 되도록 암소리 안고 있으면 나는 위로 가서 다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게 이거예요 결정통지를 90일 안에 못 받으면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90일이 지나버리면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윗사람에게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요 90일이 넘도록 암소리 안고 있으면 90일 암소리 안고 있으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요 4번 이신청에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신청이나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재기를 하든 심판청구를 하든 소송을 하든 내가 소송을 하면 정부는 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없다 자 내가 세금을 불만이 있다고 내가 불만을 제기했어 김포시청한테 나 세금 못 내 그리고 세금 못 내 하고 불만이 있으니까 안 내 하고 그러면 김포시청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소송 끝날 때까지는 나도 가만히 있을게요 그런가요 소송 끝날 때까지 네 재산 내가 잡고 있을게 그런가요 그렇죠 소송 끝나기 전에 어디다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못 팔게 하려고 딱 잡아 자 잡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겼어 내가 졌어 그럼 정부가 이기면 정부가 잡고 있는 이 물건을 나한테 돌려주겠는가 안 돌려주겠는가 안 돌려주죠 당연히 안 돌려주죠 당연히 안 돌려주는데 이제 문제는 너 이거 찾아가려면 돈 가져와 세금 내 세금 내 그럼 내가 이거 돌려줄게 나 돈 없는데 알았어 그럼 내가 이거 팔아버린다 자 공매로 팔아버린다 공매로 팔아버릴 때 공매로 팔아버릴 때 이 날짜가 틀렸어요 날짜가 정부는 60일을 기다렸다가 파는 게 아니라 정부는 그렇게 인내심이 좋지 않아요 오 아시네 30일 30일 동안만 기다려줬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30일이 지나버리면 팔아버리니까 60일 동안 공매를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만 보류하고 30일이 지나버리면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한 걸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오 이거 그럼 4번 틀렸네 자 이제 5번 지문이요 이 신청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이 신청은 이 신청은 열받으면 고지서 받고 열받으면 며칠 안에 이재기해라 90일 90일 안에 이재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재기를 하려고 했는데 천재지변이 발생해가지고 이재기 신고서를 못 넣겄네 이재기를 못하겠어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이재기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렸네 그러면 정부가 시간을 더 줘야 된가 안 줘야 된가 더 줘야죠 그래서 천재지변의 사유가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 14일의 시간을 더 줘요 그래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다시 이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못 했으니까 나중에 가서 다시 그게 끝나면 그때부터 14일의 여유를 줘가지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20번 문제를 가지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 풀 수 있겠는가 한 번 가보죠 20번도 정답률이 28% 나왔어요 28% 정답률 28%니까 틀릴 확률이 훨씬 컸다는 이야기예요 자 가보죠 이제 배웠으니까 알 거예요 통고처분 통고가 뭔지 아는 거예요 통고처분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통고처분이라는 말을 모르시면 이 통고처분에 대해서 이 용어를 모르시면 못 풀어요 통고처분이 뭐다? 잘 모르죠 그러니까 문제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통고처분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당신은 나쁜 놈 범법자 당신이 범법자라고 통지해버렸어요 범법자라고 통지를 해버렸어요 그럼 범법자라고 통지했으니까 그 사람이 아니 내가 왜 하고 불만을 제기해도 이미 통지가 딱 돼버렸으니까 이 제기 받는다 못 받는다 그렇죠 그것만 알았으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범법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나쁜 놈인데 이거 받아왔죠 뭐예요 너는 그러고 내가 도장 찍어버렸잖아요 너는 나쁜 놈하고 도장은 빵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끝 너는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네 말을 안 듣는다 너는 나쁜 놈이니까 딱 가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이 신청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00만 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여기서 불복을 할 때 이렇게 불복을 할 때 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냐면 먼저 공인에게사 공인에게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 또는 세무사 이 사람들이 대리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소송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불만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소송할 수 있어요 대신 소송을 할 수 있는데 대신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소액이며 소액이며 그 배우자도 가능하고 가족 중에 사촌 이내까지 할 수 있어요 배우자도 되고 사촌 이내 이내의 혈족도 돼요 그럼 8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되냐? 천만 원도 안 되면 천만 원 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 천만 원이 안 됐을 때는 배우자나 사촌 이내 혈족이 가능해요 그러면 800밖에 안 되니까 배우자도 대리인으로 선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럼 니은은 맞았네 니은은 맞았죠 보정기간 보정기간은 뭐냐면 보정이라는 게 뭔가요? 아시네 화장할 때 보정한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화장을 뭐 한다? 그래요 보정한다 고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보정기간이라는 게 정보를 보충해 주는 기간이다 그럼 이거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이 제기를 했지만 이 제기를 했지만 당신의 서류 이 서류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정보를 좀 더 보완해 주세요 다른 자료가 있으면 다른 자료 좀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다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하면 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은 정부가요 정부가 결정해서 통지할 때 통지할 때 보정기간이 이 기간을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정부도 우리에게 며칠 안에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90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보 보완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거 다시 여기다 연장을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 그거 없이 이 시간 안에는 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이 시간 안에 답을 해야 돼 이 시간 안에 답을 해야지 정보 보완기간을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결정기간은 결정기간 속에 90일 속에 정보 보완기간 플러스 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따로 더 해 주시거나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말 뜻이 약간 애매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자 봐봐요 이 신청으로 그 사람한테 가라겠는가 안 되니까 나 너 싫어 너 싫어 네 부모한테 바로 갈 거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니을 번 틀렸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틀렸던가요 기억 기억도 틀렸죠 그러면 니은 디귿 자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요 정보를 보충해 주라고 해서 정보를 보충해 주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10일 안에 정보 가져오세요 10일 안에 정보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가져왔던 부분 정보를 가져오라고 했던 10일이라는 시간이 더 늘려가지고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 그래도 90일이라는 이야기인가 그래도 90일 그래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한다 그랬는가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런가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티귿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끝나면 제가 하는 게 하나씩 있어요 제가 시험을 잘 보신 분들 중에서 시험을 잘 보신 분들 중에서 제가 라이브로 전화를 소통을 해가지고 직접 이분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가를 한 번씩 소통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네 분 중에 네 분이 17개로 공동 1등을 하셨는데 공동 1등 하신 분에게 지금 전화 연결을 할 거예요 누가 공동 1등인지는 지금 발표를 안 했는데 이제 이 중에 이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 볼게요 네? 오점이에요 네 여기 혹시 계신 분 중에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지금 전화가 울리면 제 전화번호니까 전화를 받으셔야 돼요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시는 분이죠? 아 네네 네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그 누군지 알아요 사실은 네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은 소리를 줄여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하셔도 돼요 다 라이브로 소리 나가니까 아 네 그래서 혹시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아 저 27일날 서울에 병원에 또 가거든요 네 네 네 그때 한 번 찾아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아 지금 너무 시험 바로 직전 시험 보시기 직전에 지금 몸이 안 좋으셨죠? 네 지금 저기 뒷전에 진단받아서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너무 몸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도 너무 지금 보니까 너무 열심히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무리를 그러니까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그거 머리 쪽이 좀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수업을 들으실 때도 편하게 들으세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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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지 마시고 근데 오늘 또 문제를 17개나 맞추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맞추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점수는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만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그냥 강의만 들으시고 그리고 그거 반드시 이겨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를 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금방 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꼭 나셔서 올해 34회 때는 반드시 합격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분은 지금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내용을 전번 공부를 하시다가 조금 안 좋은 판정을 받았어요 공부를 마지막 그 한 달 정도 남겨놓고 병원에 갔는데 우연히 진단이 안 좋은 진단이 나와버려가지고 공부하는 걸 그때 접으시려다가 병원에 있으면서도 나는 끝까지 시험을 보겠다 지금 그러셨거든요 끝까지 보겠다 그래서 1차는 아마 되신 걸로 알고 있고 2차만 올해 다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막 적극적으로 지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서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 굳이 너무 무리하시면 더 위험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즐겁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즐겁게 즐겁게 하셔야지 막 내가 막 기를 쓰고 해봤자 어차피 60점 만 60점 만 60점 만 맞으면 되니까 60만 맞을 수 있을 정도만 하는 거고 일단은 약간 여유 있게 여유 있게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내년 10월 28일 시험 볼 때까지 그 전주까지 아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세법 혹시 만점도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만들 수 있어요 해보면 오늘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 보시면 아 내가 내가 문제를 맞출까 했는데 풀어놓고 보니까 맞추고 어 이거 다 되네 조금만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책을 조금만 더 보시면 돼요 조금만 보시고 그리고 지금 틀렸던 지문들이 나오면 제가 문제 풀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설했는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라이브에 했던 것은 다시 유튜브 제 유튜브는 제 송원세법 튜브로 들어오면 돼요 그쪽에 들어가시면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라이브가 올라갈 거예요 그게 영상이 올라가면 그 영상을 그때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김포 이쪽 나의 김포중앙 그 유튜브에서 지금 아마 올라가 있으면 그대로 생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김포중앙에서 들으셔도 되고 어디서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만약에 틀렸던 지문들이 있거나 좀 어려웠으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정리를 한번 더 해주시기 바라네요 그리고 다음 주는 없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이라 다음 주에는 안 되고 이제 1월 첫 번째 주에는 아마 부동산 합계론이 시작될 거예요 1월 첫 번째 주 1월 7일 날은 부동산 합계론이 되고 그 다음 주에 세법 근데 세법은 1월 두 번째 주인데 1월 두 번째 주는 치득세 전범이에요 이제는 치득세 전범이 그 일정표가 밴드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준비해서 참여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범위만큼은 나도 한번 문제를 다 맞춰보자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문제 처음 푸시니까 답안지 제출하는 요령이라든지 시간이 좀 지나도 봐주겠지 그랬을 거예요 저는 애느리 없어요 저는 절대 봐주는 거 없어요 시간 안 돼서 답안지 못 제출하면 접수가 안 나오는 거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본 시험장에서도 그러니까 반드시 그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해가지고 입력을 시키셔야 돼요 입력을 시켜야만 저한테 성적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해설 문제하고 이게 기본적인 성적 데이터는 제가 오늘 저녁 한 8시쯤 넘으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본인 성적이 어떻게 되고 또 다른 분들하고 내가 얼마나 차이가 났는가 그런 걸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첫날 라이브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뵙기로 하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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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